오늘 오비키랑 양갈래를 불렀지. 말랑이 거래하려고? 셋이서 말랑이 거래하면 좋은 게 뭔지 알아? 한쪽이 다 가져가는 룰 때문에 내가 다 뺏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뺏으러 가볼까?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근데 말랑이를 얼리면 어떻게 될까? 너무 재밌겠지? 귀 귀 귀 귀 오비키? 여기 다 개구리 알인데 열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너무 재밌겠다. 말랑이를 얼렸으면 좋겠는 사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말랑이를 얼려보겠습니다. 야 오비키. 어? 박세인이다. 신상 말랑이는 준비했지? 당연하지. 나 엄청 신기한 거 많아. 잘했어. 신기한 게 많단 말이지? 오늘 그거 다 내 거다? 어? 안녕하세요. 뽀? 어? 박세인 먼저 와 있었네? 어? 왔어? 말랑이 많이 가져왔지? 볼롱이지. 뽀? 오늘 내가 탓다 갈 거야. 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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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너 마음대로 되지 않을 텐데? 뭐라고? 뽀? 뽀? 야야야야야. 싸우지들 말고. 아휴. 빨리 앉아. 시작점부터 난리나 난리야. 너 사기치 생각하지 마. 너나 사기치 생각하지 마. 뽀. 하하. 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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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거든? 까불지 마. 너 양갈래? 야야야야. 너네 계속 싸울 거면 그냥 집에 가. 둘 다 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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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다고? 얼마나 이쁜줄 알아? 우와 대박 귀엽다 뿌 나는 부르부르 강아지다 뿌 갈색 얼굴이 너무 귀엽지? 엄마한테 강아지 사달라고 졸랐는데 절대 안 사준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아빠가 이거 사왔어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예쁘게 만져주다가 강아지가 화나면 야야야야 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이쁘게 앉아있어 오 너무 귀엽다 나도 있지 부르부르 강아지 짠 귀엽지? 이거 진짜 느낌 좋아 이 안에 개구리 알말랑이 들어있어? 개구리 알들어있어? 짜잔 음 좋네 다들 난 승인 나도 승인 승인 나도 승인 뿌 승인 그럼 돌린다 하나 둘 셋 제발 나한테 오길 제발 나잖아 박수인한테 갔어 뿌 나네 그럼 내가 가져간다 더 내꺼 더 내꺼 뭐야 내 말랑이 뿌 뭐야 설마 뭐야 지우개 덮고 한 것도 없네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네 뭐지 뭐긴 뭐야 운이지 사실을 알려줄까 내 말랑이들 안에 자석이 들어있지 그리고 이 손가락 끝에 자석이 붙어있어서 무조건 나한테 밖에 안 오지 뭐야 뭐야 다시 맞아 이번엔 내가 가져갈거야 그래 내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번엔 나다 이번엔 나다 어디 해보시지 저는 이거요 우와 메롱스켓실 어 뭔가 기분이 났다 나는 풍선껍부는 토끼 나랑 닮았지 뿌 뿌 나는 풍선껍부는 인어공주 뿌 예쁘지 이번엔 내가 돌린다 하나 둘 셋 뭐야 왜 박수인 판 나오냐고 뿌 어떻게 될거야 으아! 어떻게 된거야? 으아! 왜 자꾸 박스에만 나오냐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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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게? 내가 가져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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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할머니 나한테만 오는지 모르겠네?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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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내 소중한 말랑이! 다 뜯겼다! 으아! 근데 왜 이건 이쪽만 나오는거야? 어? 어? 또! 어? 양걸레 나오는데 이번엔 또? 나도 나오고! 음! 나도 나오고 양걸라도 나오는데 왜 그러지? 이상하네? 이번엔 진짜 마지막! 나 이번에도 뺏기면 그냥 짐갈 거야! 나도 이번에 안나오면 그만할거야! 그래라! 나도 이번 판이 마지막이야! 산다! 내가 걸 말랑이는 문어말랑이! 귀엽지? 오! 귀엽다! 너무 귀엽지? 이뿐만이 아니라 탁 치면 불빛도 난다고 우와 씻는다 나도 불빛 나는 거 있는데 이거 불빛 나지? 그리고 또 팝 이렇게 누르고 하나 둘 셋 너무 재밌지 이뻐 재밌겠잖아 나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말랑이 알파벳 중에 아무거나 불러봐 비 비이라고 했겠다 여기 비 있네 비 잡았다 너는 재미가 있지? 느낌도 좋다고 좋네 승인 나도 승인 나도 승인 그럼 돌린다 잠깐만 이번엔 내가 돌릴 거야 그래 돌려라 제발 이번엔 내가 나오길 뿐 하나 둘 셋 또 박진이잖아 메izen 어? 그래 미안 내가 가져간다 잠깐 뭐야? 잠깐 너 말랑이 봐봐 네 말랑이가 왜? 이거 박스인 shaping이지? 봐봐 어? 박세인 말랑이가 화살표가 따라가잖아 이거 봐 이거 봐 따라가지 뭐야 이거 자석이야? 자석이네 이거 야 박세인 이 사기꾼 내 말랑이 내놔 으악 내 참머리가 걸리더니 으악 박세인 널 동화 속으로 보내겠다 동화 속? 지옥 아니고 동화 속? 그건 뭐지? 엄청난 고난 속으로 보내서 너의 못된 행실을 고칠 거야 동화 속으로 간다고? 으악 오키님들 동화 속으로 들어간 박세인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악 말랑이 거래 사기치기 대 실패 으악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셋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